오늘은 싱글벙글 여자들이 느끼는 남성들의 변화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이제 남성들이 호구같이 당해주지 않자 당황하는 그녀들을 보고 가시죠. 결혼 이야기 하다가 모아둔 돈 오픈하고 헤어졌다는 이 한국 여성을 보겠습니다. 난 3천만원보다 조금 더 모으긴 했는데 내가 싫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라고 말하면서 모아둔 돈이 적어서 헤어졌다 말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29살에 3천을 모았다고 말하고 남자는 1억을 모았다고 합니다. 대놓고 돈 때문에 헤어지자고 말은 안했지만 타이밍상 돈 때문에 헤어지는 거라고 말하는 우리 한국 여성. 남초에는 저런 남자들이 천지로 깔린 것 같아 라는 이 여성도 보겠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돈을 못 모았다 싶으면 바로 어리냐 예쁘냐 라는 말이 튀어나와. 30대의 외모 평범하다 말하면 바로 퐁퐁 어쩌고 하면서 꼽주고 그거 듣다 보면 인류의 박살난다 진짜. 우리나라 결혼 자체가 진짜 속물적으로 변했다. 라고 말하면서 남성들이 돈 못 모은 여자들을 꼽주는 걸 아니꼽게 바라보는 우리 한국 여성들의 모습. 군대도 안 가서 2년 먼저 취업해놓고 남자보다 돈도 더 많이 못 모았다는 건 당연히 도태되어야 할 사유가 맞지만. 우리 여성들은 돈 못 모은 여자랑 결혼 안 해주는 남성들이 못됐다고 말하는 중인 거죠. 그리고 아예 대놓고 남자들이 야가졌다고 말하고 계산적으로 변했다고 말하는 우리 여성들도 보겠습니다. 소개팅할 때 밥 안 사주고 커피만 사주려고 카페에서 보자 그러고 여자 부모님 학벌 체크하는 남자들 존나 야갔어. 요즘 20대 30대 한 남들은 결혼할 때도 엄청 계산기 두들겨서 학벌 직업 집안 비슷한 여자랑 끼리끼리 동지론 하려고 하는 것 같아. 10년 전까지만 해도 남자들이 개호구 같이 여자 설거지 잘해줬는데. 요즘 남자들 왜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릴까 결혼할 때 손에 하나도 안 보려 하는 거 짜증나. 20대 30대 한 남들 분위기가 엄청 계산적으로 야가 빠진 것 같아서 짜증나네 진짜. 라는 우리 한국 여성들을 보겠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남자들이 야가 빠지게 된 이유를 뭐라 평가하고 있을까요? 남자 쪽이 가진 게 쥐뿔도 없어서 그러는 거야. 저건 남자가 약은 게 아니라 멍청한 거야 한국 남자 종특이 진짜 멍청한 거임. 라고 말하면서 여자랑 반반으로 결혼하려고 하는 남자들이 멍청하다 말하는 우리 한국 여성들. 원래 야갖고 비겁했는데 이제는 사회가 그 천박함을 숨기지 않고 자기 여필하는 시대가 되어버려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며 돈 없는 여자 설거지 안 해주는 게 천박하다 말하는 여성들. 나이 32살 먹고 모은 돈 3천만 원이 전부인 한국 여자 설거지 안 해주는 남자는 찌질하다고 손가락질하는 여성들. 요즘 남자들이 여자 능력 따지는 거 너무 웃기다는 한국 여자. 자 위대한 한국 여자는 3천만 원이나 모아왔으니 미천한 한국 남자는 1억을 모아야 한다는 여성들. 진심 요즘 남자들 왜 이렇게 가성비충이 많아졌지 부장님급 아저씨들은 연애할 때 데이트 비용 다 냈다는데. 라고 말하면서 부장님은 남자가 데이트 비용 다 내는 게 당연했는데 요즘 한 남들은 더치해서 짜증난다는 이한요. 그녀들은 하나같이 화가 잔뜩 난 모습으로 남자들이 돈 안 낸다고 표독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자들이 호구같이 돈을 다 냈는데 요즘은 그런 남자가 없다고. 그렇게 여자랑 반반하려고 하는 남자들은 찌질하다고 프레임을 씌우는 우리 한국 여성들. 요즘 남자들 만나기 쉽지 않다 계산적이라서 정떨어진다는 한국 여자. 30대 한국 남자들이 재는 거 아까워하는 게 눈에 보인다고 퇴근하고 밥 안 사주고 카페로 퉁치려 한다고 열받아하는 한국 여자들. 남자 새끼들 약아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모습 보이면 정떨어진다. 요즘 남자들 진짜 완전 달라졌어. 30대 솔로 남자들은 계산적인 놈밖에 없어. 라면서 남자들이 변했다고 화내는 우리 표도김치녀들. 우리 남성들 너무 잘하고 잘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FM 리스트들이 원하던 게 남녀 평등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한녀들은 남자들이 반반으로 돈 내주는 걸 오히려 좋아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이들이 원하던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니 말입니다. 부디 세상의 모든 호구퐁퐁남이 사라지길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자랑 소개팅할 때는 무조건 카페로 하세요 그러면 카페충 어쩌고 하는 김치녀는 걸을 수 있으니까요.